바이든과 회동했다고 막 엄청나게 대서특필했어요. 조중동에서는 드디어 회동. 심지어는 원래 계획돼 있는 일정까지 취소하고 갔어요. 가서 짧게 연설됐어. 방송으로 막 내보내면서 보도채널에서도 뿌듯한 외교 성과인 것처럼 했는데 실제 회동 시간이 48초. 48초 중에 10초는요. 노룩이에요. 바이든이 다른 분하고 인사하고 있었어. 저걸 회동이라고 하는군요. 저게 무슨 회동이야? 어디 이제 슬슬 지나가다니면서 외교 성과를 포장하면서 시간을 안 놓고 풀어사이드 방식으로 약식회담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어사이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어? 우리 술이 나면서 유명한 대서였잖아. 식사는 잡숬어? 그래? 이거야. 더군다나 영어를 못하니까 옆에서 박진희 통역을 해주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럼 몇 마디 했을까요? 48초. 근데 뭐 IRA 문제도 해결하고 무슨 또 뭐 현금 유동성도 확보하고 또 뭐 북핵 문제도 해결하자는 얘기 다 했다고 그러던데. 저 48초 안에 그걸 다 했다고? 저게 그 시작부터 보면 원래는 미국에서 오라클, 구글, 삼성, 현대 등의 회사와 함께 스타트업 행사가 준비가 5시에 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행사 원래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무대 설치나 이런 것들도 수십억의 비용이 들어갔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만들어진 세팅이었거든요. 당연히 거길 갔어야죠. 네. 근데 거길 당연히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여기서 출발할 때 뭐라고 그랬죠? 한미 정상회담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한미 정상회담 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세팅이 되어 있어야 했다는 얘기인 거죠. 양쪽 국기가 다 들어가 있고 서로 앉아서 최소한 서로 자료를 갔다 오고 가고 그러면서 실무진들끼리는 뭔가 협의된 것들을 최소한 MOE 형태라도 발표를 하고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협의가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 수뇌부들을 만나서 내용만 확인하고 박수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길게 얘기하면 협상을 해서 늙어 늙고 빼고 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정도는 해야 정상회담으로 해서 성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풀어사이드라고 해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죠. 맞아요. 3시 45분에 어디서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우리가 옆에다 방 하나를 살짝 비워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10분간 대화를 나눈 걸로 하시죠. 이런 게 풀어사이드예요. 그런데 이번은 행사가 거의 다 끝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초청을 했거든 사람들을 다. 여기에 오라고 이 경제회의에 오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만나면서 일일이 고맙다고 악수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악수할 때 딱 손을 잡고 얘기를 좀 한 거야. 이게 회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안 정해져 있어서 5시에 행사하기로 했던 걸 준비하다 중간에 내팽개치고 지금 간 거잖아요. 맞아요. 48초를 위해서. 최소한 영국에서는 정해져서 갔어야 되는데 영국을 출발할 때도 정상회담 시간이 안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아베가 막 골프 쫓아가다가 자빠진 것보다 더 굴욕적인 겁니다. 그럼요.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스토킹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스토킹을 했죠. 그렇죠. 일본은 스토킹하고 미국은 뭐 한 겁니까?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잠깐 한마디만 합시다. 이런 거예요? 저 행사에 원래 초대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초대된 것을 자랑하듯 말하는 대통령의 관계자들의 정신상태가 진짜 비상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이곳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저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상회담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외교부가 난리를 친 겁니다. 정말 어떻게라든지 만나는 모습을 갖다가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초대를 받아냈어. 받아냈다는 표현이 아니라 구걸에서 허락받았어. 윤호를 얻은 거야. 저걸 하기 위해서 이면에서 뭘 또 내줬을지도 너무 지금 불안하고요. 그렇죠. 원래 미국에 갈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차 문제 해결하고 온다. 그런 기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서서 48조 동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배터리 오케이? 코리아 오케이? 이렇게라도 하는 건가요? 아예 불가능한 일정이었던 것이 이제서야 드러난 건데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정상회담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유러브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조차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죠. 그냥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언론 프레이를 합니까? 이건 기자들이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특히 여기 따라간 기자들 있잖아요. 기자들은 눈앞에서 그 현장을 봤을 거라고. 얼마나 열이 받치고 복장이 터지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기자가 찍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시죠. 저쪽을 보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내용입니다. 바이든을 조롱하고 있고 국회를 이 새끼들이래요. 뭘 승인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회와 정치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딱 저런 거죠. 그냥 새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의 당대표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준석한테. 그 새끼 말이야. 아니 그 새끼는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야? 그 새끼가 내부총재라는 걸 막아야지 우리가 뭘 하는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새끼 말이야. 어린 것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뽑은 정치인들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기들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게 지금 어쨌거나 지금 아직 회의장 아니잖아요. 회의장 아니죠. 수많은 카메라들이 돌아가고. 옆에 바로 옆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PD님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건 욕설을 하는데 옆에서 놀라지도 않아. 박진희는 놀라지도 않고 고개 같이 끄덕이고 있어. 김성환도. 평소에 들겨 하시던 말씀들을 들었나 보죠. 말렸어야죠. 그러니까 옆에서 말린 사람 없이 다 각각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하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시간 딱 끝내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일본 기시라한테 달려갔어요. 그래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속보가 떴어요. 회담 장소도 세팅도 전혀 안 해놓고 있었어. 너무나 굴역적인 게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나왔는데 기시다가 그랬대요. 기시다 측에서 그랬대요. 아니 우리가 지금 회의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만나고 싶으면 안 나든지. 주 유엔 대표가 보니까 일본 기자들이 하여튼 상주를 할 거 아니에요. 유엔 행사 중이니까. 거기에 기시다 총리가 들어가는 게 목격이 되고 그 자리에서 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또 장소가 거기 이름이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말도 안. 그러니까 같은 건물 안에 그 건물이 워낙 크니까 다 주 유엔 일본 대표부가 쓰지 않겠지 당연히. 다른 사무실에 했다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주 유엔 일본 대표부 건물에 들어가서 기사 총리에게 회담을 구걸한 것이고. 그것도 기다려서. 그걸 제가 지금 링크 하나 보내드렸는데 잠깐만 좀 일본 현지 기사인데 요미우리 신문 기사인데요. 이 기사도 우리가 좀 같이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못 읽어도 맨 밑줄은 읽을 수 있습니다. 일본 수상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30분간 간담 이렇게 써 있죠. 그랬는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약식회담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그러한 상태고요. 지금 요미우리 신문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면 일본 정부가 약식회담도 부인한 겁니다. 맞습니다. 약식회담을 부인하느라 저 장소 사진 보시면 오피스텔이 말 그대로 하다못해 뒤에 의전을 할 만한 하얀 벽 하나 없는 장소를 골라서 테이블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국 국기라도 놓는 것이 정상 간의 회담에서 관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놨어요. 그런데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거는 진짜 저희가 일본 대표부 건물이기 때문에 작은 이런 산 위에 놓는 깃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저런 의전과 관리해서 얼마나 철저한 나라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영국 다음으로 철저하다고 그러죠. 저게 뜻하는 바는 정확한 겁니다. 난 너희들이랑 만날 생각하고 회담할 생각이 없어. 너희가 주 유엔 일본 대표부에 찾아오니까 내가 간담은 해주는 거야. 아주 모욕적인 겁니다. 그렇죠. 저길 가서 저 웃는 사진 한 잔 찍겠다고 30분을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정말 충격적인 건 제가 보내드린 두 번째 텍스트 있죠. 그걸 좀 띄워봐 주세요. 난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걱정스러운데 아까 우리 김성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벤처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 벤처 회의에 애초에 참석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보세요. 구글 오라클 부사장, 현대사장, 네이버사장, 중기부 장관 등이 2시간 이상 기다렸대요. 그때 대통령은 저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15분, 45분, 42분에 방문 취소 쭉 연장된 과정을 보면 언제 올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사가 지금 되는데 지금 올래? 어. 15분 안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기시다가 그런 거예요. 가서 큰 절이라도 하고 오지 그랬어. 한국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항의를 하는데 처음에 보던 어떻게 포장이 돼서 나왔냐면 정상회담이 극비로 진행됐고 2분 후에 공표가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렇죠. 그 순간 전화가 와서 지금 와서 만나려면 만나라고 하니까 급하게 뛰어가느라 급하게 뛰어간다는 걸 공지하기는 창피해서 비공개의 인샘치고 무조건 뛰어가서 만난 다음에 공개를 한 게 아닌가. 여러분 그 워딩이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예 내가 여기 지금 회의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한 30분 되는데 올라면 오든가. 이랬다는 겁니다. 비공식 간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 그것을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벌이고 있는 외교 참사의 현장입니다. 저렇게 일본이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 비참한 거죠.